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허물 맞는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더러운 손 잡아주시며 냄새 나는 몸을 거룩한 품에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따스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종, 게으른 종입니다. 불충한 종입니다. 악한 종입니다. 그럼에도 기다려주시고, 자비와 극류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돌아보며,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께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생각을 하며 시기와 교만, 분노와 불평으로 사람들을 미워하고 괴롭게 하였습니다. 너그러운 말로 격려하지 못하고, 따뜻한 품으로 감싸주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였습니다. 욕심과 욕망을 따라 부끄러운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살기가 등등하였고, 거짓이 가득하였습니다. 주님, 참으로 못나고 더러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께 구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자매의 기도를 드립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이라. 아멘.